어 뭐야 비주얼만으로도 온 시각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달팽이 요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에스카르구 여기는 혼자 오시는 수인들도 충분히 식사를 짠 로꼬모꼬라는 건데요 이걸 왜 제가 몰랐을까요? 네팔의 간식이죠 설탕이랑 우유로 만들었는데 이거 허브향이 나는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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